23년 9월 고1 모의고사 39번 보충제는 프라덕 제품인데 데프터 여기 끝까지가 앞에 있는 프라덕도 수식해주고 있고 이즈 컨슴드는 지금 수동이야 소비되다 종종 언론사이드는 뭐뭐와 더불어머 함께 또 다른 제품과 함께 소비되는 제품이다 보충제가 그럼 첫 문장에서 보충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그냥 다른 거와 같이 쓰는 거야 A라는 제품이 있으면 얘를 쓰기 위해서는 B라는 제품이 필요하다 그럼 이 B가 뭐에 해당한다? 보충제 쓰기 위해서 A를 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이게 보충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내용이 어려운가 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 팝콘은 보충제야 투어무비 영화의 보충제야 그러니까 팝콘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팝콘이 있어야 되겠죠 반면에 여행용 베개는 또 보충제야 긴 비행기 여행을 하기 위한 보충제야 여행을 해? 그럼 뭐가 필요해? 베개가 필요해 영화를 봐? 뭐가 필요해? 팝콘이 필요해?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 있죠 여행을 하기 위해선 베개가 필요하고 베개가 보충제야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팝콘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팝콘이 보충제야 그래서 또 다른 상품과 함께 소비되는 물건 보충제 그럼 보충제의 예시로 뭐가 들어간 거야? 팝콘 보충제의 예시로 뭐가 들어간 거야? 트래블 필롱 얘가 들어갔단 말이야 인기야 하나 상품의 인기가 인기를 이제 증가하게 되면은 판매죠 자 그것의 보충제의 판매도 또한 증가한다 왜냐하면 같이 소비되는 거니까 하나 판매가 증가해 그럼 또 다른 판매도 증가해 여기까지 들어갔던 게 보충제는 무엇인가 얘기가 들어갔고 보충제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갔단 말이야 보충제의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보충제의 판매 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 바이 아이엔지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상품을 만들죠 또 어떤 상품이냐면 이미 인기 있는 거야 Already 혹은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해 막 인기 있어지려고 하는 상품을 인기 있거나 막 인기 있어지려고 하는 다른 상품을 보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이미 인기 있는 제품 A라는 제품이 막 인기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보충하는 보충제를 만든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보충제를 만들면은 너는 인슈얼 보장할 수 있다 꾸준한 흐름의 리멘트는 수요를 뭐에 대한 당신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왜? 여기서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증가한다 그랬어 그래서 보충제를 만들면은 너는 네 상품에 꾸준히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수요를 같이 팔리는 거니까 몇몇 제품들은 인조이 즐긴다 완벽한 보충적 스테이터스 지위를 상태를 즐긴다 그래서 어떻게 돼? 그들은 비컨슘도 수동이야 함께 소비되어야 된다 램프와 전구처럼 함께 소비되어야 돼 램프가 있으면 전구가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용이 여기서 바뀌는 거야 그러나 가정하지는 마 보충제는 A를 팔기 위해서는 B가 꼭 있어야 돼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거야 생각하지는 마 그 상품이 완전히 보충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마 꼭 세트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왜냐 커스터머 고객들은 아마 완전히 B 락트에서 지금 수동이야 고객들은 완전히 고정되어 있진 않아 그 제품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그 제품을 꼭 사야 되진 않기 때문에 그 상품이 완전히 보충제라고 생각하지는 마 자 예를 들면 이 문장에 대한 예시가 들어갔어 자 얼더우 접속사 문장 주어 동사오겠죠 비록 운전자들이 리퀄드 요구받는 것처럼 보여 그들의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가솔린 구입을 요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전기차로 바뀔 수가 있다 지금 운전자들이 어떻게 됐어 고정이라 그랬죠 고정되지 않는다 그랬어 고정되지 않으니까 전기차로 바뀌는 거에 대한 지금 예시 들어가니까 5번 여기 전까지는 완벽한 고정제 그러니까 완벽한 보충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들어갔고 여기서 내용이 바뀐다 7번 8번 8번 10번 11번